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셀리스 도넛에서 구입한 큰 도넛 4가지, 작은 도넛 5가지 준비했어요. 마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은 아이스 아삭아삭 초콜릿 양념장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초콜릿 오징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마시멜로우 참기름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아 과일날의 나무얼터 어묵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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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오징어 치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끝 끝